10편 34편 17줄부터 20줄까지 10편 34편 17줄부터 함께합니다. 시작! 위인이 부르지메 여왁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권지시옵도다. 여왁은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옵도다. 위인은 권한이 많으나 여왁께서 그의 모든 권한에서 권지시옵도다. 그의 모든 뼈를 부하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 더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늘을 할 줄 믿습니다. 자, 의인이 부르지메 의인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리라. 할렐루야는 우리가 성적이 똑같지만 그가 기도할 때 비 오고 안 오고 의인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깨끗하고 걸어간 사람, 의인인데 그래서 주여하고 부르지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란에서 권지시옵도다. 환란에서 그러면서 이제 부르지메 기도 내용이 뭘까? 뭐 때문에 기도냐? 아, 자기 욕심, 야망 그게 아니고 10, 그 다음에 8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야 하시고 마음이 상한다는 게 뭐예요? 크... 의인은 탄식을 해요. 오,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왜 이럴습니까? 왜 이럴습니까? 탄식을 해요. 불법과 불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해 그렇기 때문에 중심으로 통의한 자를 구원하셔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 슬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그게 아니고 형제의 아픔 눈물이 보이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죄악에 관여하고 있고 이게 인간이 인간됨이 아니고 양심이 마비됐고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이럴 수가 없어 세상 이렇게 완전히 불법을 생각하고 완전히 거짓 판을 치고 코로나도 유한 코로나 중국 거기서 만들었다가지 또 백신을 맞으면 막 20세 이하짜리는 안 맞아야 되거든요 죽은 경우가 없어요 어 근데 몰라 고3짜리를 앞에 갖고 아이들이 죽게 만들고 막 막 근데 그걸 보고 뭐 세상 어쩌고 없지 그렇게 온 것하고 막 통의하고 어 제가 백신 유튜브 때 해갖고 우리 유튜브 정지 당해갖고 이게 네 볼 수가 없어 지금 못 들은 사람 많을 거야 그런데 그런데 이것저것 중심이 통이 안 돼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아파요 통이 안 돼 고난하신다 자 의인은 고난이 많나 여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하느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왜 고난이 많을까 경건하게 살려 핍박받고 말씀대로 살라고 살수록 쉽지 않아 힘들어 원칙대로 살라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불의의 색이고 어둠의 영이 집에 와갖고 마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되면 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악한 나라잖아요 악한 정부잖아요 악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지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러나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아도다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에 나온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뼈를 보호하시고 꺾이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오는 여기서 놀랍죠 예수님이 양발을 안 꺾었잖아요 강등을 꺾으라고 해도 뼈를 보호하시고 왜냐 예수님이 꺾으면 안 돼 꺾여지면 안 돼 예수님이 욕심은 말씀이 욕심이 되어있어요 우리 욕심은 흙이 되어있어요 그럼 말씀이 꺾이 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시평이 진짜 복이 된 인생이구나 자기 아픔 눈물 고통 때문에 울고 회개하고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복이 된 인생이냐면 주님을 가장 닮고 주님의 사는 그 삶을 그 생애와 똑같이 가까이 주님과 가장 사랑하면 연합하고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뭐의 복입니까 주님과 가까이 담고 주님의 삶을 따라하고 나를 따라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각각 따라가는 거 그 십자가 주님이 고난에 동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가는 거 뭐의 복이냐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삶에 생애를 본받고 주님이 살았던 거 어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10평에 자기 아픔, 눈물, 고통이 있어서 막 기도했어요 그 아픔은 무슨 말이 나오냐 6절에는 불이 주니까 기도를 들으셨는데 경이한 자를 바로 둘러 진치고 천사가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임질을 느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와 선하지는 맛보아 할 죄다 그 피한 자는 복 있다 맛보아 할 죄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맛본다는 거예요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천군 천사를 의식하고 살아서 기도했다는 자체가 영의 사람 성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삶이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뼈를 보호하시며 꺾이지 않았다는 이 얘기가 튀어나왔던 것은 무슨 얘기냐고 예수의 삶과 생애를 자기가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왜 고통당하는가 말씀을 들다 보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게 됐고 그 인생의 삶이 주님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다이시 모세의 삶은 그리스의 모형의 그림자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무엇이 복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샘이 음성이 될 때 감동하고 감기하고 기쁘고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되고 마음이 평화라고 위로가 되고 내 한편으로는 의인이 권한이 많다네 여러분 권한이 있어 없어 아이고 권한이 없으면 좋겠구만 아이고 그건 의인이 아니네 권한이 많다는데 무려 권한이 많다는데 우리가 권한을 자취하고 자 바울은 그가 주님의 권한을 동참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많입니까 굶고 죽골붓고 맴맞고 고통을 일으키고 사흘십에 하나 감을 다섯 번 하다니까 발가격 깨놓고 다섯 갈리 채찍으로 탁 대하고 쫙 잡아내기 핏대가 한 번 예수님 한 번 바울은 다섯 번 하였대 여러분 지금 힘들고 권한이 있네 그런 권한 상상이 돼? 밥 먹고 반들반들 잘 삼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도 오늘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8시 기도지 혀가 본물 정해놓고 찬송 하나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이더라고 와 내 사랑은 성도가 있으니까 설교 온다니까 그 재미로 살거든 할렐루야 암회죠 와 근데 오늘 좋은 일도 많았거든요 많았어 저그 지금 뒤에 돌아봐 저 집사님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마스크 좀 벗어보시오 미남이요 미남 오늘 등록하셨어 서울에 먼저 등록 가야 된다고 와 사업도 크게 하신데요 사업도 크게 하신데요 사업도 크게 하신데요 사업도 크게 하신데요 어 어 어 근데 아니 내가 나 다 끝나고 나 집회 끝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앉아있어 잠깐 좀 만난 자기라 그래서 만났더니 서울에서 왔는데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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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왔는데 응 이게 등록해도 되어요 그랬더라고 등록하세요 그랬더니 등록했어요 와 세상에 서울에서 지금 등록은 몇 번에 한 다섯 가지 생각하네 계속 막 막 나는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대단한 믿음이요 서울에서 등록을 여기까지 이사도 오고 막 그래 얼마나 갈급했으면 주님 사랑해서 자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있을까 없을까 너 진짜 나 사랑한다 서울이 어딘데 광주까지 예배드리러 오냐 세상에 토요일 밤에 아 가다 오고자 안 잔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금마크 의인이 권한에 맡았는데 갈급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오늘 또 보니까 또 목포에서 부부가 나갖고 둘이 친구가 되더라고 아이고 둘이 신세가 비슷하더만 보니까 둘 다 안수입사 네 목포에도 부부가 나갖고 안수입사고 여기도 안수입사고 다 학교에서 장롱하면 곧될 뻔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살아 그냥 그렇게 못 살아 아이고 아주 확실하더라고 확실해 5년만 나 보고 나중엔 돈 벌어서 죄의를 딱 맞먹었더라고 아 그리고 북한이 내로기라면 가서 직접 청사 아 그냥 뭐 얼마나 강하고 강하더라고 아주 철학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내가 목사 내가 식사 가지고 카페에서 사마집에서 은혜 받았네 야 그때 느껴지기를 이렇게 성들이 교회 자꾸 안수입사고 교회 떠날 때 목포에서 서울서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그런데 어제부터 와서 집에 잠시하고 이제 살겼대 심령이 눌려갖고 폭 터졌다 기도가 된데 기도가 안 되니까 죽겼대 막 자기가 죽겠는 거야 힘들어서 근데 후우 내가 살겄다고 이제 살겄다고 그래서 오신 그 집사님도 아이고 수요일 밤이면 오늘 그래갖고 저러고 내가 미안해서 목사님 내가 살라고요 살라고요 자 연계에 대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러지 경험하는 사람은 셋이잖아요 여기가나 거기가나 그게 그거야 몰라요 맛을 몰라 맞아 맞아 어 여기 두 분도 지금 사역자들이 토요일 밤에 머도구가 있어 안가고 오늘 저기 여덟시 기도해요 그래 내일 아침에 일부들이고 그러고 올라간다는데 와 할렐루야 나는 또 그 재미에 사네 또 그 재미에 살아 은행이 은행이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 은행이 나는 은행이 아니지만 내가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아이고 오늘 하루도 별이 벌 일이 많아 별 전화가 나 얘기도 싫어 그런 말 하지 그 말 해 그 말 해 그 말 해 아니 유튜브나 아까 아니 권사님 그럼 권한이 여기서 말하지 말아 지금 아니 지금 설교가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을 벗어나면 안 돼 이 권한이 맞냐 통에 잡아가다가 그러면서 허기하면서 권한이 맞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살라고 보니 권한이 있지 대충 적당히 살아 권한이 받을 것도 마음 아픔도 슬픔도 없어요 저도 우겨지르고 목마르고 비법 받고 그러면서 근데 사람이 무엇에 기쁘고 행복한가 그것이 그 인생이요 무엇 때문에 행복 깊어 무엇 때문에 슬퍼 또 자 무슨 일이라면 가장 위로받고 평안하고 자기가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보람과 의미를 찾을까 어느 때 보람을 느끼고 어떤 의미를 찾아 보람 돈 버자면 돈 좀 벌고 와 얼마 버렸어 그것이 보람과 의미를 찾으면 그 인생 그것이 좋고 그 인생이 그것이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생애 여러분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돈 줘도 깎다가 안 넘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돈만 집어주면 다 내밀는데 뭐하고 다 들어줘 그런 인생하고 돈 갖고 무엇이 어째 날 이런 사람 봐라 탁 바로 그거예요 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아 돈 줘만 넘어가고 이거 그 정도 가치냐 아니 한 번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짜잔하게 살아서 멋있게 삽시다 자 그러면 마귀가 돈 줘도 안되고 뭘로 유혹해도 안되고 아무리 안되네 멋있는 이제 프란시스는 그 애국 술탄왕 전도가 같고 깍떡 깍떡 멋있는 이제 자 이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신 하나님과 내게 자고 궁중을 뭘로 내게 자고 너 불을 피하라고 그래갖고 당신 신화하고 나하고 둘이 들어갖고 누가 탕가보냐고 그러니까 막 돈만 가 신화들이 돈만 가 멋있어 저 프란시스 저거 어떻게 넘어뜨릴까 신화들이 궁리에다가 절세의 미녀를 다 보내갖고 유혹을 해 유혹을 야 프란시스 어디 있어 아이고 저기 심지어 둘이 가서 잠잠시다 그 여자가 따라와 근데 불구정 내가 들어가 타면 내 죄 때문에 못 타고 안 타면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믿어라 믿어줘 나 거짓말 하거든 사실이오 벌렁 들어갔는데 안타 볼 수가 볼 수가 안타 와 놀려갖고 왕도 무릎 꿇어 멋있는 도원 여자의 그런 것에 대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멋있는 인생 주님을 닮는 사람 형상 회복된 사람 좀 멋있는 인생 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 외배드린 것이 행복하고 사단의 모습을 깨뜨리고 사단이 제일 무서워 사단이 무서워 여러분요 마귀가 연계를 알기 때문에 왜 공격한가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했는데 마귀가 시험하기도 안해 그것은 여러분 우는 사자는 두 다면 삼길짜를 샀는데 그 사자가 마귀를 맺는데 사자는 죽은거 안 먹은데요 여러분 죽은 성들은 시험이 안하여 시험 먹을 것도 맑 것도 없어 살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시험 주고 환란 어려움 주고 커다란 주고 우리가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성의 역사 만큼 마귀 역사 만큼 성의 같이 일하거든 같이 일을 해 예 근데 그렇구나 그럼 자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앞으로 크게 이를지 응 안 할지 마귀가 알까 모를까 알지요 알지 그래 공격 오는 거예요 와 시험이 크게 오면 와 그 시험을 이 힘도 주고 그 만큼 능력도 풀려줄 것이고 축복도 따라올 것이고 아멘이죠 시험이 그 만큼 연단이 되고 훈련이 돼서 복도 오고 그러니까 아 그 시험이 온 만큼 아 내가 큰 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러면 보세요 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고 시험이 마귀가 준 시험은 템테이션 욕이고 하느님 시험은 테스트 오는데 아브라함도 테스트 독자이들 반져라 그리고 믿음에서 합격 하잖아요 일단 시험이 오거든요 시험이 와 어떻게든 시키려고 내 개인으로도 시험이 오고 근데 시험이 많이 겪다 영적 고수가 돼 응 당연해 독수리처럼 착 날아가면서 오늘도 별이 별 막 어쩌고저쩌고 우리 교회 좀 힘들잖아요 근데 괜찮아 답을 알고 있어 걱정 마 딱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나가요 할렐루야 별것도 아니지마 뭐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뭐요 예 그 답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교회 부흥도 시킬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계속 일을 할 것이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주님이 그렇게 그렇게 시험 당했는데 열두자에게 자 너희는 내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인즉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려 열두 지자한테 누가 보면 그 말 나와요 모든 시험 중에 함께했기 때문에 고난을 동참했기 때문에 열두 보좌 열두 지파를 그리고 열 두 명이 다 숨겨 있잖아요 아니 지금 중에서 총으로 빵 한 번 쏴서 죽여 숨겨 못 쏴 누가 있겠어 십자가에 폭박해서 죽이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서 다 견뎌내고 이겼거든요 주님이 당한 고난이다 북한산을 생각해봐 이 추위에 얼떨떨고 먹떨고 맥아먹고 있어 하루 이틀이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는데 근데 한국교회가 좀 깨어서 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기도 좀 이라는데 그렇게도 인생하고 기도가 인생하고 주님이 사랑한다면서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도 그렇게 하기 싫어 주님이 대화하고 만나는 시간이 싫어 신랑이 만나는 시간이 싫어 그걸 사랑한다고 가짜들 뭐 의식 형식화되고 불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갖고 싸우고 아이고 귀욕질 나 진짜 죄 일어난 사람들이 저는 가만히 난 참 감사하게 지금 세미나 두 분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 나는 새 일간비 심판을 하고 재미있네요 그리고 본말 읽어놓고 속아저씨 막 설교를 길게 해 오늘 낮에 설교가 얼마나 긴지 알아요? 두 시간 이상 했어요 두 시간 이상 했다니까 어 근데 서울에서 안심쌤 목포산 안심쌤 다 듣고 음 오늘 저 경상도 김천에서도 또 그거 듣고 또 갔네 근천까지 아 그거 한번 듣고 오 그 거리가 몇 시간인데 아주 유튜브 듣고 막 이렇게 어 그러면서 이야 정말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주일에 두 시간 두 시간 좀 넘게 했거든요 설교 시간만 두 시간 좀 넘게 있으면 긴 설교에요 근데 계속 말씀만 갖고 했잖아요 쫙 말씀만 했잖아요 예정론 갖고 예정론이 칼륨이 아니면 조화를 했잖아요 이게 둘이서 싸우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그 얘기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예정이 이렇게 생각해라 응 달은 지구는 태양 돌고 달은 지구 돌고 그러면 달은 지구 돌지만 지구가 태양 돌니까 달이 태양 돌아 안 돌아요 돌아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경유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물론 구체적인 것은 좀 달라 근데 가만히 놔 그거 뭐야 나 예정 그 운명과 숙명이 달라 숙명은 다 정해라 운명은 또 아니야 뭐야 사월왕에는 성료를 주고 기회를 또 해놔라 그러면 성료를 그 기회를 또 네가 해놔라 이 함수관계 이 야곱의 복 받는 관계 막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성료를 전체에 매그럽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중간에 키가 뭐였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다 들어가라고 8장 20절 한 명이 성료를 있는데 한 명이 성료를 앞에 한 명이 성료를 하려면 안 좋은 것 좀 갚아야 돼 결국 성료를 드리면 사랑하라 사랑하라면 성령을 기도하라 근데 그게 그 다음에 29절에 아신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으릅다시 으릅다시 영화로 마지막 영화로운 구원 영화로운 구원 결론은 고난을 통과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기도했는데 최후에는 네가 영화로운 구원 마지막 그것이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화도 놓고 주물떡 주물떡 근데 우리 인생 막 그런데 거기서 키가 주님을 사랑하냐 이거 이거냐 키야 이게 첫째 개명이거든요 별이 별 사건 다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이구만 사랑하나면 결국은 밀리메이 길이 열려 아멘요 연기를 하라고 아 연기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아 아 저는 성경이 마냥 같어도 맥은 잡아요 무조건 알비냐 칼비냐 얼마나 무서운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조화시키냐고 둘 다 맞으면서도 술이 싸우는데 지금 싸울 거 없어 부부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요 아 자 애쓰는 억울해 안 억울해 니가 벌써 장자를 팥죽 한 걸 팔아먹었잖아 그 전에 그기 때문에 결국은 동사계 속에 벗겨서 쥐가 그러지구 했거든요 누가 타달라고 그래요 이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맥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세심인가 몰라 난 은혜가 오늘 된 거예요 야 야곱은 나이를 사랑했는데 첫날밤에 자고 났게 누구요 응 레아요 사기당했어 근데 거기서 넷째 아들 유다가 또 거기서 나왔어 맞아 맞아 응 레아는 세상에 남편 사랑 못 받아놨고 루벤은 응 남편 연합하리라 뭔 시모 기억하리라 레이 연합하리라 맥 나중에 네 번째 유다 낳고 찬성하리라 초월해봤어 초월해봤어 남편 오가노가 찬성하리다 그러니까 찬성하리다 유다가 찬성하리다 응 메시아 집화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레아는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냐? 까불지 마라. 더 큰 그림은 그것도 어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범죄에 감사하고 기쁘하라니까 힘들어도 남편 그냥 동생한테 뺏기고 혼자 방해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기도만 했었지. 근데 영의 사람 됐잖아. 지금 우리에게 권한주가 어려우면 그래 봐라. 나 기도 더 해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됐잖아. 한나가 봐봐. 부인인화 걸 봐서 기도하다가 주인 만나고 나서 부인인화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더 얻은 거요. 아메이조. 부인하고 싸울 것 없어. 결국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한나가 부인인화 걸 보고 울고 기도하다가 연계가 열렸기 때문에 사무엘을 주우셔서 연계를 키우지. 연계 다퉜 여자가 어떻게 사무엘을 키우고 있어. 다 그것도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그러니까 봄사 감탐을 해야 돼. 하늘리야. 하나님 좋으시나. 그래서 현재 내 비유 안 맞춰줘도 괜찮아. 하나님은 결국적으로 좋으나. 이렇게 추운 겨울날 내가 사내엘을 안 기도한다. 내가 100일 체라 했는데 자랑 같지만 그때요. 행복하며 다닙니다. 그래도 막. 100일 딱 끝난 날 1월 31일. 81년도 1월 31일. 아이고 100일. 그 100일 동안에 얼마나 독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냐. 독감 걸려 머리가 깨지고 죽. 눈썹이 죽다라 가버렸나. 하루도 안 빠져. 독감 걸려. 그러고 독감 걸려. 기도다가 뻥! 흔들. 시원해가지고. 아... 그때 불이 와. 나서 부르더라고. 1월 31일 날 딱 마쳤으니. 아이고 30일 날 끝났으니. 푹 잦어. 푹 앉았어. 2월 날 또 나갔어. 하루도 안 빠져. 겨울래. 하루도 100일이 뭐 돼요? 100일이 뭐예요? 뭐 필요해서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3월 초까지 하여튼 130일을 계속 체라 하고. 서울 거예요. 서울 가서. 체라 한다고. 야간실하게 들어갔고. 아이고. 학교 끝나면 10시라는 시대. 가까운 교회가. 그 교회가 이천석 무사교회가. 신설동에. 지하철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1시, 2시 되니까. 그 추운 데서 자고 있더라고. 몸이 못 깨지게 죽겠더라고. 하나님 봐주세요. 예름밭 때까지. 그래갖고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그래도 장신에 다닐 때도 그 앞에 그 교회. 광장교회에 다닐. 광장교회. 신학생이 그 교회에 참 컸거든요. 내가 제일 컸가지고. 점심 때는 또 정탑으로 내가 오고. 그렇게. 한 30명 모인. 30명 모인. 딱 순서가 있어. 지바라. 순서대로 쩌르르르. 30명 다 아침마다 해줬어요. 계속. 그러니까 다 알아. 그 교회 보내주시죠. 계속 양을 보내주고 기도해 주니까. 그래갖고 60명. 아니 졸업을 때 100명. 어른 출석도 100명. 신학생이. 그 어려웠대요. 근데 그 어머나. 30명 가거물이요. 30명. 여러분 아파트가 30명이죠. 30명 가거물에 지붕이 피가 새고. 2부 옆에 들었어요. 신학생이 그러죠. 자리도 좋도 안 했어요. 변두리요. 근데 창티를 뜯고. 2부 옆에 들었어요. 전투상. 내가 뭐 한다고 막. 그때 전투사 때 막 또 풍요를 해서. 내가. 그때 그 열심히. 내 자랑하지만. 재미있었어요. 내 키에 54킬로. 1킬로도 안 내려. 54킬로. 파싹. 내가 왔고. 한 분은. 올해 새벽 예배인데. 주일 새벽 예배 인도하고. 딱 24시간 등에 딱 안 됐더라고. 주일 새벽 예배. 그리고 나서. 그때는 주일 학교도 내가 하니까. 그리고 다 나오고. 밤 예배 오고. 신입회에 다 기도해. 신입회에 병고 지나고. 12시부터 4시까지. 한 명 놓고. 귀신 쫓아다니. 밤새 이렇게 귀신이 나갔더라고. 월요일 새벽 예배 다. 아하. 내가. 24시간 일했구나. 할렐루야. 제 책이 나와요. 근데 막. 아하. 그러니까 전도사 때 그렇게도 봉시켜 주더라고. 아매이죠. 어. 나는 사실은요. 노을질을. 내가 내 인격으로나 내 마음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지금도 내가 내 맘 만들어. 그래서. 정말 프란시스 좋아. 프란시스 사랑이 없더라고. 안 돼. 그러니까 막. 힘들어. 아휴. 저 사람은 내가 사랑이 된다는데. 거짓말 마치고. 그냥. 안 보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 안 만나고 싶어. 나만 귀찮게 막. 피해. 싫어갖고. 맨 동일하주라고. 그러고. 근데. 프란시스는 그런 사람을 껴안고. 문둥이도 고쳤잖아. 나는 안 돼. 그러면서도. 막. 백만 개고 뭐. 그래. 내가 실망스럽고. 아휴. 나는 못 해요. 막 그래. 저는 제 자신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놈 씨끼. 펜다. 근데 내가 내 자신 마음에 안 들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슨 점수를 좀 줬는가. 몰라. 진짜 나 점수 안. 내가 점수 알잖아. 내 자신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점수를 줄 거야. 나는 점수 주고 안 주고.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아멘. 나 적화 되면. 홍산낭 되면. 죽을 건데. 근데.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진짜. 그 사람 말도 하기 싫어. 진짜. 밥만 떨어지니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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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행복 어디가 있는지 아는가. 동지 만난 기쁨이 있거든요. 마음에 통하니까. 뭔 재미를 살아. 난 돈을 모은 재미를 없거든요. 모아지도 않고 없고 없기도 하고. 뭐. 그럴 욕심도 없는데. 동지 만나면 좋아. 동지. 동지. 남자 목살 동지 만나면 참 좋아. 근데 쉽지 않아요. 하나. 그러니까. 아. 자. 우리가. 여러분. 주안에서 만난 거 행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응. 그래서 서울에서 한술자님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세상에. 아. 나갔던 거. 뭘 줬다고. 유튜브 듣다가 이제 온 것인데. 아이고. 이제 살겄어요. 어제부터 와갖고. 오늘 엔비드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아이. 병이 날 것 같던 거예요. 이제. 가슴이 툭 터졌어요. 그냥. 할렐루야. 성령 일하신 거지. 내가 하겠어요. 아멘이죠. 최후적으로 우리는요. 이 영웅들. 귀신들. 박살내고. 그것들이 교회를 배포하고 오실라고. 그래갖고 우리 자식들. 손자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 좋은 교회를. 그러니 이건 절대 아니지. 기도 싸움. 명 싸움. 성령 싸움. 불 싸움. 불 싸움. 나가고. 어. 어. 근데 오늘. 이혜경 선교사.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대단한 분이에요. 아.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랬대요. 뭘 놀랬어요. 그랬더니. 신년 그 교회 표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네. 그랬더라고. 근데 내가 1월 3일부터 집회 주제가 하나님의 얼굴 구한 성이거든요. 첫째 주는 축복 성에. 축복 성에 그러거든요. 또 금식 성에. 근데 지금 나라가 지금 망가진데 축복 안 적거냐고 지금. 안 맞아. 금식 성에 뭐. 추운 겨울에 또 금식은 나기 어려울 수가 있어. 모두 와. 그래. 어떻게 할까 하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에. 그래서 감독이 막. 하나님 얼굴 보고 만나면 뭐. 뭐. 이 나라도 해결될 것이고. 표포도 될 것이고. 다 되는 거 아니여? 얼굴 얼굴 만나면. 아. 그랬더니 자기가 똑같아. 깜짝 놀랬대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그랬나니까 자기 내년 표호를 좀 바꿀까 하더라고. 아. 그대로 가세요. 나는 이번 성에만. 이번 성에만. 하나님 얼굴 구한 성의 주제를 그렇게 했다고. 근데 영이 더 온 게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얼굴 구해야지. 뭔 소리여. 회개하고. 아니. 10일간 금식으니까. 9월 17일이면 하나님 얼굴을 돌이킨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1년. 그. 방역법으로. 검찰청에. 무혐의가 됐잖아요. 무혐의. 이야. 나는. 그 느낌에서. 아. 내 기도 들으시네. 내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어차피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따르다 보니까. 내가 고난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이 안 해 죽으냐고. 그래서. 주님과 만난 그 스토리. 오늘 시피한 이 분은. 각 인생의 삶의 고백이다 보니까. 아이고. 의인은 고난 받으시나. 그 뼈를 보호하시며. 끊기지 않겠다. 이게 메시아에 나왔던 것이. 정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 능력. 주님의 연합한. 그 주님과 교제의 사랑. 여러분이요. 인생은 아름다운 추억이셔야 되거든요. 만남의 추억. 믿음의 비밀. 주님 만났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이. 참 기억해요.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셨더라고요. 공중에. 홍포를 입으셨더만. 예수님이 얼마나 크냐면. 하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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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달-방생활하고. 찬에 떨어지고. 근데 너 살라고. 산 속에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너 그리 가봤자. 지금은 조금 개발되는데. 그때는, 산 깊은 데에요. 저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때 생각할 때는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큰 꿈은 없어요. 큰 꿈은 없어. 내가 그래도 예배당 하나 지어봤으면 소원이 없겠고 우리 사모한테 그랬네 너무 힘든게 꼭 참아 200명만 모이면 괜찮아 그러면 생활을 나와 그랬거든요 그때 마음은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교육 주셨잖아요 아메죠 제가 10일 쓰러질 때 그때 내가 기억하거든요 수요일 밤 거의 다 찼거든요 수요일 밤에도 우원히 쓰러진 게 올라오더라고 설교에다 쓰러진 것도 나는 영광이네 그때 얼마 힘들어하고 쓰러졌고 핑 도는데요 푹 주전 팔랑도 모여가지고 그러고 나서 병원 가서 그때 주인 만나주고 응답도 없고 만나주기도 하고 하나의 보좌도 올라가고 그때 황금호일이 올라간 거예요 또 우리 사모다 쓰러진 것도 하나의 보좌 그래서 보상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힘들었지만 아예 내가 주인 이러다가 쓰러졌은 게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니요? 할렐루야 아 인생에 스스로 가셔야지 밋밋하니 먹고 자고 놀러 다니고 뭐 됐냐? 아이고 근데 나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더 고생 많아서 많아요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할 거 없어 근데 어쨌든 나의 은혜인데 그냥 감사하고 최선 다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저런 날 누가 알아주라는 것도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나 그 나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왜 이 나라가 이런데 가만히 있을까? 백신 때문에 난리가 났고 학생들을 죽이는 데 가만히 있을까? 애베의 폐쇄에 난리 났고 있을까? 왜 가만히 있을까? 나 이해가 안 돼 이건 아니라고 해야죠 아니라고 근데 황교안 장단 좀 고마워요 그분이 받은 메시지가 내가 받은 나는 메시지 받았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애베 드린 거이고 막 부딪히 밀고 나왔는데 딱 고소가 많이니까 그분이 나와 만나주고 그 다음에 박윤이 전사가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럴 자기가 없는데 진짜요? 그러면 이 정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 회복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혼자 살았네 그 다음에 이제 김동국 목사가 총격이라 하니까 어? 진짜 뭐지 되긴 되구나 그분들 아니어도 돼야 되고 아시겠지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 적과시키겠어? 통을 시켜주지 여러분 같은 눈물이 기도가 있는데 너무 하겠냐고 우리나라 성경이 얼마나 울고 기도한 사람 많아요 안 나타나서 그러지 나는 별것도 아닌 것이 그냥 얼굴 내고 앉았지 얼굴 안 내고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손에 보겠냐고 전세계에 지금 3만명이 성교사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멋있게 혼 좀 날래? 하고 그 문재인이 그 양말 통해서 혼을 해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직은 몰라 이제 진짜 지금부터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또 성의하고 또 둘째 주에 서로가 제피하고 그리고 또 한 뒤까지 그런데 아직 손에 제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저것들 부정선거 뭐 큰일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금은 안 먹는데 얼마 남아서 석 달 남았는데 이거요 석 달도 못 남았구만 날짜 보러구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길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광주에서 그냥 이낙연이라면 됐다 하면 일 안 컸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하냐고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싹 뿌리고 다녀볼까 이 광주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볼까 별 생각이 나 그 사람은 미국은 철수시킨다고 했어 이 광주 사람은 정신 차려 어떻게 해야 되나 나 별 생각이 다 드네 이거 그대로 그렇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지금 원래 광주에 연합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딱처럼 먹으니까 우리 성도들부터 힘들어 보니까 제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감당하면 내가 할 거예요 어떻게 할지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단계에서 어쨌든 이 광주가 문제네 이 첫날 문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기도를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의의는 권한이 많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고 한만큼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고 주님을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은 따라오는 건데 주님의 임재의 동행은 기쁨을 사서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동행은 기쁨을 사서서 여러분의 임재의 동행은 기쁨을 사서서 여러분의 임재의 동행은 기쁨을 사서서